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이나 덩그러니 나무가지 적은 까치밥이 있는 감 열매를 보면서요. 우리 삶과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무상함을 느끼기보다는 세상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녀보게 되기도 하고요. 얼마 전만 해도 온여름 푸름을 자랑해왔던 그런 나뭇잎들도요. 세월 따라 인연따라 너무도 쉽게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나간 세월 시비와 분별의 집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번뇌를 만들었는가를 돌아보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세상 모두가 부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가을이 있어서 겸손함을 배울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혹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논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얼마나 살아왔다, 얼마나 행복했다 하는 것보다는 살아왔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가슴속 깊이 잠재되어 있는 어떤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각자 아름다운 행복을 느끼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의 시간을 열어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규리 제134회차 반영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차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108 참회문 가운데서요. 세세생생 곳곳마다 깨달음의 물러섬을 없애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또한 서가무니 부처님의 지혜와 복독을 갖추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절을 하고 또 청령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만한 대각을 성취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절을 했고요. 또 단호의 번뇌를 끊는 문수사리보살림의 큰 지혜를 깨치겠다라는 다짐을 세우면서 절을 했고요. 또 49번째로 보현보살림의 널곡신 행원력을 꼭 실천하겠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다짐을 하면서 또 절을 했고요. 오늘은 쉬운 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대원본전 지장보살림의 서혜원을 남김없이 본을 받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절을 하지요. 대원본전 지장보살림은요. 지옥중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구제하러 지옥에 가셨다가 지옥중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제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원이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하셔서요. 바로 대원본전 지장보살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께서 부척을 하셨고요. 부처님의 어머니를 이해를 시켜달라라고 부척을 받았고 또 그 어떤 서혜원이나 가르침이 너무나 훌륭해서 다음 내세불 미륵불이 오실 때까지 육도를 윤회하는 지옥아기 축생인천수라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을 책임지고 부제를 해라라는 부척을 받으신 분이시지요. 지금 남방화주 지장보살림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장보살림의 그러한 서행원을 남김없이 분을 받겠다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쉬운 번째로 절을 하고요. 다음 쉬운 한 번째로 대자대비 관생보살림의 32응신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하죠. 바로 관생보살림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여섯 관음 또 일곱 관음으로 구분이 되고요. 관세음이다 하는 것은 벌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를 쓰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셔서 그것을 이루신 분으로서 또 어떤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32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중생들을 구제를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보면요. 바로 지장보살림 제업장을 소멸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림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빌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지장보살림과 같이 제가 행을 하겠다. 또는 관세음보살림과 같이 제가 행을 해서 다른 중생들이나 또한 우리 가족들을 바르게 제도하겠다라는 소원을 세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관세음보살림, 지장보살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비는 건 사실 우리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승적인 차원으로 본다고 해도 미신에 가까운 것이죠. 올바른 불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시훈 두 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어디든지 빠짐없이 몸을 놔두고 모든 중생 인도하여 열반경 지옥게 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우리가 절을 하지요. 그러죠. 가는 곳곳마다 처해 있는 그런 어떤 환경마다 있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인도를 한다.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해서 그 모든 중생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편안함과 행복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초와 같은 향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생활태도를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서 쉬운 세 번째로는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삼보에 대한 예경심과 더불어 삼보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우리가 절을 하지요. 삼보다 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보배를 나타나는 것인데요. 바로 불보, 법보, 승보. 그래서 부처님의 보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보물, 바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따르는 수행자들에 대한 이런 보물을 해서 세 가지 보물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삼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태어나기 힘든데 사실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또 부처님 법 접하기 힘든데 이렇게 접했어요.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해서든 알아가지고 또 어때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해서 다른 모든 분들도 그러한 안락함과 행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하려면 삼보에 대한 예경심과 또 수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하와 중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부처님의 우리 불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음 네 번째로 지극정서한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설을 읽는 생활습관을 가지겠나이다 라고 다지는 것이죠. 타신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때요? 기원을 하고 빌고 이러면 그 어떤 절대자나 신이 다 해주지만 우리 불자들은 어때요? 자력종교 아니에요? 각자 자신이 해두기 때문에 부처님께 빌고 기원한다 해서 부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워서 절에 가셔서도 여러분들 스님들한테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가서 기도만 하는 불교는 그건 불교라고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대승불교로 어떤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올바른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신심이 지극하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는 만들 수 있지만 내가 올바른 삶의 어떤 지표로 올바른 행복을 얻고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절에 자주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을 하고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불설을 읽는 생활습관도 드리고요. 또 절에 가시면 스님들께 어떤 질문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 불법을 배우다 보면 어려운 글도 많고요. 한자로 된 것이 많다 보니까 접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어느 절에 가셨든 어떤 스님이 되셨든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해서 스님들께 스님 제가 이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요. 부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셔요. 우리 불자님들이 대부분 절에 가면 어때요? 누가 몸이 아파서 간다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는데 방향을 물어보러 간다거나 결혼식을 하는데 언제 결혼식을 하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러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절에서는 그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에 가면 스님들께 불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불법에 대한 질문을. 불법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여러분들 꼭 어떤 무속인 집이나 철학인 집이나 사주팔자 푸는 집이나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스님들이요. 불법에 대한 공부보다는 영리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올바른 불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도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예 질문도 안 하는데 스님, 저 언제쯤 잘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본인이 지금 노력하는 만큼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것이 어제에 대한 원인에 대한 과보고 여러분들이 언제 잘 살겠는가,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언제 잘 살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스님, 우리 아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잘되겠는지 안되겠는지 그건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본인이. 본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몇 시간을 자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면 잘되게끔 하면 잘되는 것이고요. 안되게끔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 아들은 어떤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시키십시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적성에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자기가 하기 좋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적성에 맞는 것이죠. 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편안함을 할 수 있고. 하여간 어떻게 됐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정신과 어떤 의지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보다는 사실은 일을 하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우리가 행복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올바른 부처님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츠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열심히 법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이제 55번째로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수입액 중에 일정액을 사찰이나 자산기관에 보시하는 생활을 체질화 하겠나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요. 힘이 좀 적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 봐요. 먹을 게 많으면 좀 적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요. 왜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덕이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연의 씨앗을 만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남한테 배려해준다 나누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만 지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우리 불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찰에서는 절에다 열심히 시주를 많이 해야 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은 그러지가 않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아픈 자에게 대하는 것을 당신한테 대하듯이 하면 그게 올바른 것이고 나한테 해줄 것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더 불쌍하고 힘든 사람한테 나눔을 베풀어줄 때 그게 올바른 공덕이다라고 하셨어요. 절에 꼭 갔다가 시주를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절에 갔다가 시주하는 마음으로 만인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저 실천행을 하라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일러주셨죠. 저 같은 경우도 어제는 저 충북 음성에 있는 홍복 양론의 위문을 갔었어요. 김밥 좀 하고요. 또 떡하고 경단하고 어른분들이 평소에 자식은 싶은데 그런 게 흔하지 않잖아요. 어떤 복지설 같은 데 있다고 보면요. 배하고 바나나 이렇게 사들고 우리 위문단, 이런 법사님을 위시로 한 우리 자비정사, 자비예술단, 이런 법사님 위시로 가수님들 하고 또 우리 불자님들 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내일은 이제 또 제가 여주교도소 교리를 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 좋은 일 많이 하셔서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사실 좋은 일을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들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다른 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좋아서 다니는 겁니다. 제가 승려로서 뭔가 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제가 아직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으로서 뭔가 나눔을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또한 어떤 교도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보면 제가 그분들한테 전해주는 어떤 말씀이나 행보다는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가서 배워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항상 끝나고 돌아올 때 되면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한쪽이 좀 찡하고 짠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많아서 좀 더 여건이 돼서 더 많은 어떤 배려와 나눔으로 살아가면 제가 더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데 대한 어떤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다니면서 보면 배우는 점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이 있지요. 사실 우리 불자님들 보면 대부분 다 바쁘시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사시느라고 바쁘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승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것도 너무 아름답죠. 왜요? 자신의 삶도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남한테 어떤 부담을 주는 분들에 비하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어때요?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드리고 내가 조금 더 덜 먹고 조금 더 잠을 덜 자서 뭔가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는다는 자체 이게 바로 우리 분류의 근본 실천행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음 55번째로 즉정사한 마음으로 수입액 중 일정액을 사찰이나 자선기관에 보시하는 생활을 체질화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음에 56번째로 즉정사한 마음으로 배워 익히고 깨달아 알게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에게도 베푸는 생활을 습관화하겠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복함을 추구할 수 있는 진리를 터득하고 지혜를 터득하고 방법을 터득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것을 이웃에게도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삶을 습성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참 특이하게 맛있게 만들었어요. 반찬으로도 좋고 또 애기를 간식으로 좋다라고 했을 때 혼자만 하는 것보다 어때요?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 하는 것을 알려줄 때 얼마나 그 가치와 복락이 대단하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절에 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웃에게도 나누고요. 가르쳐주고요. 본인은 물론 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의 힘이 없이 본인의 설 줄 모르고 남을 이끌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실천행을 함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이 다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주변에 나누어 주었을 때 서로 주고받는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격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한 57번째로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스스로가 우리는 보살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항상 보살행을 실천하겠나이다. 우리 불자님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불자잖아요. 중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린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능력이 어느 부분에 좀 더 역량을 미치고 어느 부분에 덜 미치느냐 하는 차이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역량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한 것이 훌륭하면 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통과적으로 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을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불과 한 3,700원어치 정도뿐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육신 분해해가지고 황 같은 거 나오고요. 물기 나오고 어떤 비누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 이런 거 하다 보면 대략 한 3,700원어치뿐이 안 된다는데 그 능력은 어때요? 다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발산하는 힘이 우리가 어떤 육신의 가치에 보다도 발산하는 힘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쪽으로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더 나타나고 덜 나타날 뿐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능력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전에 보면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도 사실 평소에 지낼 땐 잘 몰랐는데 어디 주지 소임을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령을 해드리면 아주 정말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사회에서도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평소에 지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선에 나가가지고 그분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됐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도 일반사원이었다 과장이 됐다든가 라는 어떤 닉네임이 붙으면요. 과장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과장님답게 살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단체 장이다라고 하면 그 또 타이틀에 맞춰서 지내게 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옷 입는 복장에 따라서 양복을 입으면 신사같이 점잖어지고요. 출연을 입으면 찌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흔히들 그 전에 어떤 예비군 교육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아무데나 눕고 욕도 잘하시고 그러는데 예비군 복을 입으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복장에 따라서 마음도 바뀌고요. 또 내 마음이 나는 누구다라는 생각에 따라서도 또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을 내세우기 위한 그런 어떤 권위나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명칭보다는 나는 보살이다. 나는 부처다. 라는 마음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 항상 부처행이나 보살행을 할 수가 있다는 약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여러분들 저는 중생인데요. 저는 스님이 아니잖아요. 이럴 것이 아니고 옷과 어떤 겉모습에 따라서 승숙이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중생이 되기도 하고 또 승려가 되기도 하고 속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가짐으로서 58번째로는 지극정상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입과 흘러 이웃에게도 그 이로움을 베푸는 자리이탈을 완성시키겠나이다. 하고 다지면서 또 절을 하는 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이냐 만의 자리이탈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나에게도 이득이 되고 너에게도 이득이 돼야지. 나한테만 이득이 되었어도 아니 되고 너한테만 이득이 되었어도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찌 보면 나에게 이득을 추구하는 약관을 만들려고 하면 너한테 먼저 이득을 줘야 되지요.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말씀을 드려야 상대방도 저를 존경하는 이야기를 해주고요. 제가 상대방한테 욕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저한테 욕을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요? 바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술 한 잔 먹고 싶으면 상대방한테 술 한 잔 사주고 해. 내가 커피를 한 잔 얻어먹고 싶으면 커피를 한 잔 얻어먹고 해. 또 평소에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관. 어느 경영의 원칙에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봤는데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내가 얻고자 함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얻고자 함이 있는 만큼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성공의 어떤 처세가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노력해 보니까 이것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자리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죠?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내 이득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8번째로 자리타의 삶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59번째로 직정사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 항상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나이다. 라고 다지면서 절을 해요. 그렇죠? 내 몸은 소중하고 남의 몸은 소중하지 않은 줄 알잖아요. 우리 불장님들. 간혹 보면 어때요? 염주, 합장주 이런 거 차에 108주 걸고 다니면서 낚시 다니고 또 사냥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재앙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남들 헤끼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집적이라는 생각이에요. 세상에 어떤 중생이든 어떤 물체든 어떤 벌레가 됐든 생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저희 절에서 제가 개를 좋아해서 개를 키워요. 진두개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들어가지만 여름철 같은 데는 진두기 같은 것이 붙어서 굉장히 자라지요. 그럼 피를 빨아먹고 그러면 굉장히 커져요. 막 엄청 커지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했으니 저것 좀 띄워주셔야지 저게 뭡니까? 하고 책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몇 번 띄워주기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의 입장에서 보면 진두개가 달라붙은 게 상당히 괴롭고 힘들 것인데 제가 만약에 진두기였던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떼어내는 것이 괴로울 거예요. 거기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라 그러는데 못 살게 한다고 그럴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선악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옳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옳고. 또 어떤 저 중생 입장에서 보면 저 중생이 옳고.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옳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옳지 않은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옳은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체 중생을 내 몸을 아끼듯, 내 자식을 아끼듯 항상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겠다라는 다짐으로 절을 하고요. 60번째, 60번째로는 즉정사한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한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고자 노력하겠나이다. 그렇죠? 내가 좋으면 상대도 좋고요. 내가 싫어하면 상대도 싫어하지요.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치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 어려움을 나누어주고요. 61번째로 즉정사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지니겠나이다. 그렇죠? 축복을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잘되면 시기하고 모함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고요. 62번째로 즉정사한 마음으로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가 없이 모든 중생에게 나누는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다지면서 절을 하죠. 그러죠. 나의 이득을 본다 생각하면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할 것이고요. 내가 좋은 쪽으로 항상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역지사지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되살줄보는 그런 마음으로서 또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집착하는 바 없이 이쪽이 유리하겠으면 좋겠다, 저쪽이 유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없이 진실되고 평평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겠다라고 다지면서 62번째로 절을 하고요. 오늘도 시간이 어느 정도 꽤 된 것 같아요. 우리 불자인들, 어찌 보면 빈 마음이 바로 삶의 완성이다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빈 방이 정갈하지 않아요? 빈 하늘이 또 많이 넓고요. 또 빈 잔이라야 또 무엇을 담을 수 있지요? 또한 빈 가슴이래야 평안함을 담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비어야 깨끗하고요. 비어야 투명하고요. 또 비어야 아름답다는 생각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빈 마음이 좋다는 생각이고요. 산다는 일이 한없이 고달픈 것은 반대로 비워지지 않아서 라는 생각이에요. 텅 빈 그 마음이라야 우리 인생의 수그러운 짐을 벗고 또 이해와 갈등이 어둠을 뚫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당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승의 지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자문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서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